2도 나왔어? 제가 일단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2가 안문드 프리스였어요? 한번 보시면은 아 이거 완전 취향이다. 어? 어? 잠깐만 어? 이렇게 돼 이거야? 요거요거. 이런식이야? 마을이 이런식이고 근데 왜 이런 화면도 나오네? 1인칭? 아냐아냐 이거 아닌데? 이건 최근꺼다. 2는 1인칭이고 1 1이 있어? 1인칭짜리지? 아닌데? 아 맞네요. 6개짜리로 되어있고 전투가 되어있고 애국코스튬으로 하겠습니다. 자석인간이에요? 이거? 애국코스튬. 스킨? 이건 해야겠다. 이건 PC밖에 안되지. 맥에서 안돌아가지. 맥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 스팀이 맥에 깔려주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 근데 맥이 되는게임이 거의 없어. 맥에서 게임을 한다고요? 그렇게래요? 그럼 IBM 사셔야지. 맥을 왜 샀어? IBM 사셔야지. 맥은 맥으로 뭐 달라고 하는거야? 어? 얘 얘? 막 이러는거야. 이걸 근데 뭐하실라고요? 무슨 게임 뭘해?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맥으로 게임을 한다고? 양키개그네. 양키개그. 근데 강도는 왜 게임하려고 강도를 한거야?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그 컴퓨터샵에 들어온거야. 맥 달라고. 그랬더니 맥으로 게임한다고 하니까 정색을. 갑자기 정색발면서 그 상황에서 정색하게 된다는거지. 어. 역으로 패는거지. 자 이게 뭐냐면은 60명이 하는 운동이에요. 이기면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어요. 일요일 오전에 하던거잖아요. 그런거랑 비슷해. 그래서 지금 60명 중 하나로 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는거에요. 나 이거 한 번은 해봤던거 같아. 41명 안에 들어가요. 저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래? 잘해 이거를? 이거 거의 운에 기대는거 아니야? 아냐아냐 실력의 실력. 자 이렇게 가서. 제가 태극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도돼요.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떨어진거 맞아요? 전략적으로. 떨어지고 여기 돌아가는거 있거든요. 그런거 밀어. 밀면서 가고. 이렇게 밀려? 그러니까 애들이 서로 반대로 가려는 애들이 있어요. 눈치껏 가는거야. 눈치껏 가. 이렇게 봐봐. 눈치껏 가. 눈치껏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쓱. 뒤로가면 더 유리한거 있어요. 오케이. 아우 조심해야지. 어쩔수없어요. 열릴때 열릴때 열릴때. 열릴때 달리고 점프하고. 잡는것도 있거든요. 잡는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을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잡을수 있어요. 상대방을 잡는다고요? 10분대로 잡을수 있어요. 못가 이렇게. 방해. 방해지. 그래서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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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보면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죠. 이렇게. 사이로. 잡지마. 나 잡지마. 밀면은 여기로갔다가 여기로갔다가 껌 피해서. 껌 피해서. 오케이. 되게 쉬워요. 되게 쉽게 보이는데. 막상 하시면 어려울수 있거든요. 그러게. 근데. 이게 몇등으로 들어가야되는거야? 아까 41등안에 들어야 돼요. 아아. 그럼 되는거야. 떨어지. 다음다 2라운드로 하는거죠. 그럼 그 다음에 2라운드로 하는거죠. 쉽게 보이죠. 쉽게 보일수록 잘하는거야. 왜냐면. 뭐든지. 잘하는 사람. 오전게임이구만. 어. 그렇지. 그런거야. 굉장히 쉬워요. 이거 좀 나오지 되는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요번에 무료화가 됐어. 이게. 아 유료화가 됐어? 이게 어디에 팔렸어. 우리 다같이 뭐해서 하자. 그럼. 에픽게임스에 팔렸어요. 떼돈 벌었어요. 이 회사에. 그래서 에픽게임스에서 사고 무료로 풀어버렸어요. 이거. 아 진짜? 원래 사서 했어야 된다. 이거. 제작자. 제작사. 엄청. 비싸게 팔았었는데. 그래? 야. 우리도 게임 만들어서 팔자. 나쁘지 않지. 그게 쉽나요. 아. 나쁘지 않아. 어려우니까. 상국지로 하자. 어려우니까 해야지. 그리고 이게. 너무. 이. 아트가 좋아. 그러네. 야 이거는. 하고싶게 만들었잖아. 이거 애기. 애기들 좋아하겠네. 애기들 좋아하겠어.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어. 아트가 거의 다 했어. 그러네. 귀여워. 색깔이 알록달록. 이거 우리 끓여보면. 끓여보면 눈 돌아간다 이거. 난 위로 올라갈까. 어. 이 캐롤러는. 빵하면 날라가서 죽는건가? 아. 그런가보다. 아. 조심해야겠네. 어으. 아 이거 매울 외우고 있구나. 저는 뭐. 다 외우고있어. 야. 이걸 외울 정도로. 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 와. 되게 잘해. 되게 잘해. 뭐야. 들어가는거야. 인생 뭐있어. 훌랄라지. 아래로 떨어지는거야. 전략적으로. 피하고. 점프로. 뿅. 아. 전략적으로. 피하고. 전략적으로 하는거야. 그리고. 코프스가 저쪽으로 가게끔 해 보다 이쪽으로 가 바람타고 하늘높기 나이스 너 일등 아니야 이러다가 쉬워보이죠 근데 쉽지 않아 쉬워보이는데 쉽지 않아 이거 진짜 타임어택 수준이었어 이거 맵을 외워야겠다 맵을 안 외우면 힘들 것 같은데 좀 외워야 될 필요가 있죠 이거 고수 초대석 보는 것 같은데 외워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나 이거 볼래 그냥 아 쫄았구나 그래서 내 본지 하면 안돼 아 쫄아버렸어 아 쫄은게 아니라 이 잘하는걸 보는 맛에 참고로 처음 하는거에요 처음 보는 맵이야 거짓말 되는 날 있어 근데 왜 당황을 안해 너무 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방향대로 간거에요 한번도 지금 엇나간 적이 없어 저처럼 되고 싶어요? 당황하지 않고 계속 즉흥적으로 계속 침착하게 판다는거에요 야 이거 시청자들하고 해도 재밌겠네 침착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각자 집에서 해도 돼요 맞네 그 배그처럼 4명 막 3명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방에서 같이 모였으면 재밌겠다 진짜 같이 하면 재밌어 다음은 여섯판을 하면 우승할 수 있거든요 우승을 하면 경험치도 많이 주고 하니까 이거는 장애물 피해서 슬라임에 빠지면 안돼 이거 아시죠? 아래 빠지면 안되는거에요 굉장히 쉬워요 빙빙돌이 이름도 얼마나 잘 쪘어 귀엽게 빙빙돌이 이 안에서 도는거에요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여기 영어 원디는 뭐라고 나왔다 빙빙돌이? 메리 고 라운드 little Action 지금 얼마 안남았어요 그죠? 10명만 살아나봐요 10명만 점프 나태지호 위험했어 템포 조절 빨리 지나가고 위험해 안 떨어져 일부러 나태지호 조심해 일부러 키즈카페 가면 있다? 알아? 키즈카페 이게 있어 똑같이 있어 난리나는거지 선생님이 돌리거든 인력이야 왜 인력이지 저게 근데 그거야 큰 풍선 맞아도 아프진 않아 그래서 나태지호 나태지호 키즈카페에 있네 웃었죠 근데 되게 기복이 심하시네 뭐야? 기복이 심하셔 제가 계속하면 아까 안 날래요 그래서 일부러 죽었어요 왜냐면 이걸로 화면 조절 난 배드충인데 카운터 스트라이크 하듯이 이걸 키보드로 어떻게 해 이걸 점프 너의 키보드를 왜 다 없는걸로 샀냐 이게 아래 적게 있어 나도 몰랐어 오오오오 야 이거 너무 감각적이다 그러네 감각적인데 플레이 플레이 스페이스 이거고 시프트가 다야? 점프는 뭐야? 점프가 이거 시프트는 붙잡는거 거의 안 눌러도 돼요 마우스는 뭐야? 위치 방향? 마우스는 방향 카운터 스트라이크 안해보셨어요? 안해봤지 총게임 안해봤어요? 난 다 이걸로 하단 말이야 해보면 알아 이게 고개 앞으로 가는건 뭐야? 이걸로? WS WS AAD 쉽지 않은데? 와우랑 똑같네? 네 와우요 점프도 와우 스페이스잖아 진짜 키보드로 이런 게임을 한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언제까지 떨어져요? 60명을 모아야돼 60명이 없어요 60명? 이게 봇이 없어요 ены 다 무조건 사람이구나 네 진짜 억지로 못하는 사람들을 있거든요 다 하나하나 집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계에서요? 전세계에서요? 네 전세계에서 요거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 도착 따라가서 도착하기 진격의 트랙 쉬워요 저처럼 되고싶어요? 응 침천민처럼 되고싶으면 열심히 하네 안그러면 못돼 열심히 안하면 안된다는거지? 그럼 침천민은 못돼 오케이 오케이 휠은 쓸 필요없지 휠 필요없어 휠하면은 방향 커질거에요? 쉬프트는 뭐 잡는거고 쉬프트는 할 필요없어 스페이스 맞았어 점프는? 스페이스? 와보단 똑같네 엄청 쉽다 와보단 똑같다니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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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없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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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로가? 어휴 어휴 ella EMG 어휴 어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침천민처럼 되기 쉽지 않아? 거기 역방향이야 어휴 이게 역방향이라고? 어휴 오른쪽으로 가면 정방향 형이 지금 컨베어벨트 거꾸로 탔잖아 나 태추는 계속 맞아 해머의 방향을 보고 역으로 올라가면 안 돼 거슬러 올라가면 안 돼 출리력 거슬리지마 넘어왔어 턱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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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운드를 어떻게 통과했지 1라운드가 어려워 1라운드가 어려운 거야 재능이 있는데요 원래 1라운드를 참고하고 못했어요 뭐라는게 대단한 거란 것처럼 완전 잘하니까 저는 잘하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생 잘한 거니 폴가이즈 1화 게임 진짜? 갑자기 자기가 잘하는 게임으로 붙는 거 어떡하나 그래요 그럼 다시 슬더스 한번 켜 슬더스? 나다다다닥 그게 뭐지 슬더스가 뭐지? 슬레이... 슬더스가 뭐지? 슬레이 어더스파이어라고 제가 엄청 잘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 형 뱀서 시키고 싶다 어.. 뱀소? 그... 못 태어나올텐데 어.. 뱀소 지금처럼 되기 내가 그 뱀소는 한번 유튜브를 봤는데 뭐가 저거 재밌었지? 술시간 녹아버려요 미씨 ere 이게 요요요요요요요 펀치 올려,펀치 올려 오오오오오오오엌 점프? 어어 prac 어어 왜왜왜 어, 공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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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는 길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돼 아 후앞과 아 침착맨처럼 되기 침착맨처럼 되기 다시 한 번 여기서 한 번 점 피해서 피해서 눈 피해서 자 점프점프 주먹 조심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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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잘하는데 공 내려옵니다 주먹 타이밍 잘 계산해야 된다 아코덴 조심하시고 주먹 짜부 짜부 어 날라간다 주먹 아 이게 개어려워 어두움만큼 상대방한테도 어렵습니다 자 왼쪽은 공 가운데는 아코디 오른쪽은 주먹 어디로 갈거야 어디로 갈거야 중간에 쉬는 타이밍 있잖아요 쉬는 타이밍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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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로 때리기가 있어 무서운거야 뛰어영을 피해야돼 두명 들어갔구요 지금 10명 남았습니다 자 10명 남았습니다 침착하게 하나하고 쉬고 하나하고 쉬고 하는게 좋아요 하나하고 쉬고 하나하고 쉬고 오케오케 어 기다렸다가 어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아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오케이 오케이 자 세자리 남았습니다 전무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옆으로 가면 더 빨리 가있죠 올라가질 못하는 전무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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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서 올라가서 사이로 전무의 선택 두자리 두자리 올라가나? 올라가나? 두자리 자강 두천 한자리 한자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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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서 전무 탈락 전무 탈락 전무 탈락 개열받네 바로 앞에서도 안되니까 아 전무 탈락 야 바로 앞에서 개열받는다 와 직전이었는데 성공이 전무했어요 아 아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아 열받네 자리를 바꾸죠 가운데서 하자 아 이런 게임 나름 재밌어 아 갑자기 나 승부족 생겼어 아 내가 피지컬로 딸리다네 패드 가면 안 돼? 패드? 아 패드 여기 있다 패드 앞에 패드가 패드로 하면 내가 다 뒤졌지 패드가 잠깐만 일단 나가 네? 네? 아 근데 제가 그.. 그 뭐지? 이 테익스2 할 때 예? 패드 끊으라고 했을텐데 크 아냐 못하는 사람은 키보드로 하는거라고 아냐아냐 킵.. 패드로 해서 그 정도야 나 섬세하게 움직여야되가지고 패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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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가 있으면 아 형도 패드로? 나는 이거는 이걸로 해야돼 나는 이거 난 나도 패드가 이게 뭐야 이게 꼭지로 해야돼 아 이거 스틱 스틱 소리를 좀 키워야되다 약간 잡아서 패드로 해야돼 이 양키센스들은 패드로 해야돼 패드로 하는걸 아마 권장할걸요 제작사에게도 우리 와이프 봐봐요 대바제를 패드로 한다니까 오늘 쌓고 쌓고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 패드가 아니면 못해 아 그래요? 그래서 패드로 하는거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뒤를 안 보고 뒤를 봐야되잖아 뒤를 보고 막 이럴야되냐 빨리빨리 돌리면서 그러니까 안 보고 다녀야되 좋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느낌이죠 아 그렇게 대바제를 어 됐다 A 플레이 아 됐어요 치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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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모윈 선수의 새로운 도전 A가 점프인가? 그렇겠지 뭐 아마 그럴거야 A랑 B중에 하나 있어요 뭐 중요하냐 그냥 가면 되지 어 좋아요 자 들어오시오 전세계의 선수들 들어오시오 태극전사 나 대한민국의 주펄 자 여기서 여기서 떨어지면 매국입니다 태극마크 달고 여기서 1등 못하면 매국에 아 요즘 공익광고중에 그거 되게 이상한거 나오더라 네 자 한번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나 이상하던데 아 아 어떻게 다 잘해 못하는 사람들의 소외받는 느낌 아 그니까 아 이상해 음 한국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막 그거잖아 그 뭐야 거기에 나오잖아 국뽕 유튜브 같은데 미국이 뭐 놀랄게 근데 공익광고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TV 출연중에 한국을 비하한 일본 게스트에게 일침을 날린 뭐 유럽인 음악도 좋네 중국인의 망언에 뭐 한국인을 뭐 대신해서 말을 해준 뭐 미국인의 한마디 뭐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거야 가짜뉴스 가짜뉴스 아 한국인들이 뭐 베트맨 베트남 국뽕 유튜브도 있잖아 아 있지 이게 좋네 강나라 국뽕 그거 잘 팔려 야아 조심해 조심해 나 조심해 나 타이밍 지켜요 어 빠졌어 앞에 거기 어떻게 시야가 너무 좁아 아니 그 아니라 일부러 빠진거 아니야 시야가 너무 좁아 시야가 너무 좁아 아 키보드 하라니까 그냥 지금 왜 빠지는거에요? 못하면 키보드 하라고 밀잖아 저기 저기 낫이 아 아니 어 어디에요? ETX2 시작했다 아 이거 쉽죠 해왓 아 diret 키보드 키보드 지금이라도 YOUR環 Seakan 이 전방 observed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근데 이제부터 슬슬 일부러 하는거같아 아니야 아니야 캐릭터 잡히면 좀 그대로 하는게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하나도 안웃겨요 진짜 제대로 하고있어 아 재미없어 아 진짜 하나도 안웃겨 진짜로 제대로 해 아 진짜 안웃겨 캐릭터 잡지마 진짜 캐릭터 잡는게 아니고 아 나 진짜 완전 안웃겨 이쪽으로 도는게 좀 자 좋아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어 좋아 아 진짜 재미없어 아이 딜도구간 왜이렇게 어려워 미친 딜도 아이씨 아 진짜 욕나오네 아 진짜 욕나오네 아 진짜 욕나와 아니야 아니 그 일본기자있어 옛날에 컵패드였던기자 아이씨 컵패드 컵패드만큼 어렵다 아 알았어 이제 아이씨 아 나 ETEX2 할 때 같이 한거였었거든요 네 이 형 시점을 안봤어요 이런 느낌이었구나 난 계속 죽어가지고 어 무슨릉 있나 했는데 다 봤어 어휴 진짜 잘한거였어 자자자자자 아냐자디라 안봐 주변시야가 없어 주변시야가 이게 주변시야가 없나 원래 그게 아니고 줘나가자마자 이 화면에서 정보를 안 봐 주변 정보를 나와 안되겠다 침착맨덱이 실패 나가면은 도움을 못했어 나가야되요 나가는거 눌러주세요 나가는거? ESG네? ESG 나가기 나가기? 아 근데 좀 약간 일부러 하는거같은데 건너뛰기? 엔터 일부러 하는거같은데 처음 두번은 진심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일부러 하는거같은데 진심으로 이걸로 점프는 뭐야? 형은 이걸로 안해봤잖아 아니 형은 잘할수있어 점프가 A야? 시야가 이건가? 시야 안봐도 되구요 이것만 해주시면 그래? 시야 안봐도 되요? 패드로 한번 해보겠어요 이번에는 아 키마가 더 쉬운데 호민이형 키마를 한번 해봐 키마가 뭐에요? 키보드 마우스 슬라이딩도 있어? 슬라이딩이 뭐야? 슬라이딩은 없어도 할수있어 뭔데? 왜 나한테는 기술 안알려줘 형 A만 쓰면 돼 X야? 오케이 어? 여기선 B 키보드는 뭐였죠? 점프가 A였다고? 잡는건 뭐였어? 그건 안써도돼 키보드가 Y야? 슬라이딩 필요해 X고 잡는거는 잡기는 R T 이거야? 오른쪽 트리가야? 오른쪽 트리가야? 키보드는 뭐야 키보드 키보드가 어딨어? 키보드로 슬라이딩 아 왜 형은 쉬운 맵이에요 쉬워보이는데 도는게 없잖아 도는게 없잖아 도는게.. 뭐야 이거 쉬워보이는데 단순한데 오히려 다른사람들도 쉬운거야 그렇지 그렇지 나 너무 어려운거 같애 달리기가 없나? 아 대쉬 대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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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민 형 진짜 일부러 떨어지지마세요 나 진짜 일부한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거에요 슬라이딩 해봐 아 이거구나 저거 필요하긴 해 빙탕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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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서 어어 기다렸다가 어디로 갈까요? 좋아요 빙탕오르가 올 때가 됐죠 기다렸다가 막혔네 빙탕오르 안 공간있어 공간있어 핫도그들도 막 지나가고있죠 핫도그들 피해서 이번에 여기 올라갈차례 빙탕오르마 좀 봐라 빙탕오르마 이쪽으로 빨리가서 끈적이 타이밍 타이밍 뭐야 점프해야 돼 아슬아슬 아아하 두뇌풀가동 두뇌풀가동 얼마 안남았어요 가운데로 가야지 얼마 안남았어요 아아하 두명 두명 안돼 안돼 두명 자 앞에서 기다리고있자 아아아아 한명 마지막 갑자기 개열받는다 이거 아아 아아 언빌리버블 아 일부러 일부러 하신거 아니죠 어 아니 패드가 어렵다 키보드가 훨씬 낫자 아까 아니 내가 봤을때 패드가 난거 같긴해 아주 키보드로 한번 해봐 아니아니 슬라이딩만 알면 될거 같은데 아 한번 해봐 키보드 아니 못하면 키보드로 해야돼 아니 슬라이딩 이건 내가 봤을때 슬라이딩이야 응 못하면 키보드로 해야된다니까 나갔다와야돼요? 나가야돼 이거 왜냐면 관전이 돼요 아이고 관전을 아휴 아 왜냐면 키보드가 왜 좋으냐면은 이 조작이 버튼을 누르는거니까 키입력이 이제 묶이는거 안정적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로 하면은 막 ㅈ대로 가 이게 이제 웃기는거는 못하면 키보드로 가야돼 이제 웃기는거 그만할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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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가 더 쉽다니까 아까 그거보다 더 못할 수가 없는데 아니야 내가 어 내가 페미콘부터 아니 그거보다 더 못할 수가 없는데 패드로 했었는데 근데 이 슬라이딩 나잖아 슬라이딩 요거 요거 요거였나 요게 요거야? X 아니야? 아니 아까 Rt인가 그랬다고 Rt Rt는 아마 잡기일걸? 형 형 아까 그 슬라이딩 뭐에요? X 이거봐 아 X지 나 슬라이딩만 알면은 끝났지 뭐 슬라이딩해서 점프했어야 돼 아까 거기 보니까 보여줄게 바로 요거 요거는 직관적이야 아까보다는 직관적이야 이거 어렵다는데 어쒸 어렵다고 하네 오오오 요거는 없어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가 해봤는데 이거 쉬워 근데 이거 상관없어 나 어려우면 더 좋아 오히려 좋아 똑같이 못하니까 슬라이딩 연습 좀 하고 아 이게 있었구만 경직이 좀 있어 비켜 녀석들아 비켜봐 이 녀석들아 나 좀 가자고 이 녀석들아 비켜 이 녀석들아 비켜 이 녀석들아 비켜 이 녀석들아 상위권 그러면 잡으면 끝난다니까 공굴리기 피하고 에이 대피 대피 에이 잠깐 기다려 급할 거 없어요 아 좋아 피해서 안쪽으로 해서 슬라이드 한번 해보고 이중점프 오케이 건너가고 뛰어영으로 아래도 있어 아래도가 더 좋습니다 위로 가면 되죠 지금 진짜 빠른거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다왔어요 횟승선입니다 공간이 있어 올라가서 올라가서 점프 점프 돌아서 아 아 아 10-5 얘들아 10-5 에이그 그러니까 아까 일부러 그런거야 일부러 한거야 아까전에 근데 한번 꼬이면 이거 약간 답이 없어 한번 꼬이는 순간 맞네 어느 순간 이게 그 잃어버려 어떤 내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린거 같아 이텍스트 때도 일부러 했어 일부러는 아니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데 도는게 좀 어렵더라고 재미있다 이 게임 재밌어 이게 하면 몰입다 하기전에는 뜨뜨비지근했어 그러네 이게 단순해서 좋아하나 이런게 좋아 난 이게 진짜 실제였으면 좋겠어 아 뛰고싶어 실제였으면 좋겠어 안 닫히게 해가지고 이정도면 안 닫히지 밑에 그물 놓고 구알로 해도 재밌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출구는 두ällенно 아들 염 공격 염 구알로 아들 아주 살살 응 무슨 서들지마 서들지 이게 눈치껏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기울여서 갈 수 있어 어느 곳으로 가면 못 넘어 아 또 그러네 야 이거 답이 이쪽으로 뭐가 안 나온다 야 야 애들 봐라 개을 받게 하네요 이거 야 이거 야 웃긴다 이거 야 이거 웃긴다 오케이 좋아 위로 위로 아니 나 여기로 난 여기로 져서 여기로 가 여기로 져서 여기로 가 판단력 좋다 판단이 좋고 앞에서 기울여서 꼭 같은 길 고집할 필요 없어 나는 나만의 길을 가 유연해야 돼 사골 유연하게 분홍으로 가나? 사골을 유연하게 여기 이어지면 기다렸다 기다렸다 아 안돼 사골을 유연하게 조금 느렸더라도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해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하네 그럼 중간은 가 그럼 통과거든 다 왔어 다 왔어 얼마 안 남았어 여기서 여기서 점프 에이 옹 이 쪽 이 있잖아 이번 거 이 쪽이지 유연하게 가 유연하게 애국자 애국자 애국 플레이 이 테이크 수 2 때 일부랬구만 딜도에 약해네 애국 애국 플레이 여유있어 여유있어 지금 계속 포인트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꼴아갖고 있어요 떨어진다에 걸어가지고 감 잡은 주포는 못말려 아 미쳤다 미쳤고 나 이기면 계속하는거에요? 계속하는거에요 6개 갔어요 한 명 남을 때까지 하는거에요 4개만 남겼어 야 장난 아니네 침착맨정도 되어야 3,4나면 침착맨정도 되어야 3,4나면 2라운드가는데 3라운드로 가는거에요 대단한거지 29명밖에 60명이상에서 반시에 떨어진거에요 나 다 잃었다 나 너무 무시하는거 아니야? 다 잃었다 여기는 이번엔 떨어지겠지 하고 가는 사람들 있으실거에요 어? 여기 그거네 나태지옥 나태지옥 강하죠 아래 떨어지기만 안 떨어지기만 버텨야 돼 위에서 버텨야 돼 진짜 나태지옥이네? 진짜 나태지옥이야? 여기서 안 떨어지게 계속 방해해 그럼 여기서 결승점이 어때요? 엎드리기도 잘 써야겠네 실패 11명 떨어지면 끝이야 아 진짜? 이거는 살아남는게 그거야? 남들보다 잘하면 돼 상대평가 아 진짜? 아래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아래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시야를 한번 돌려봐요 지금 이게 편해 이게 편하다고요? 엎드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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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아 비켜 이 녀석들아 엎드려야지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엎드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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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긴게 해 됐어? 근데 웃긴게 해 시야 이렇게 하고 해 이게 패드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시야를 포기하는데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정신이 없는거야 다 잃었대 떨어진다고 봤는데 18명 선고 3분의 1만 남았어요 지금 쇼앤프루브 쇼앤프루브 증명하는거죠 보여주는거죠 빙빙돌이 아까 했던거 제가 여러분들 기다리실까봐 빨리 떨어졌던거 바로 한거에요 쇼앤프루브 해주시고 쇼앤프루브 아 물좀 갖고 와야겠다 빙빙빙 물 물 뭐에요 저거 바람은? 어우 왜이렇게 어려워 보여 어떻게 하는거야 이건 뭐야? 버티는거야? 버티는건 되게 잘하거든요 참는거 7명 떨어질 때까지 7명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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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으악으악으악으악으앙으! 너무 험망하네 너무 험망하게 험망하게 떨어졌는데 물 앞에서 먹어가지고 아 나 때문이냐? 예예예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 이건 소인배다 아니야 조닌배 소인배 수준이 아니라 물 이슈 무다 없이 유 아... 아... 잠깐만 좋아좋아 아 나가야돼 어떻게 나가지? 그냥 이걸로 했어 나갔다 이게 뭐야 재밌겠다 이거 이건 마지막일거야 스페 스페 나가기 들어봐 스페이스 저거는 위에서 부서져요 내가 지금 걸 수 있으면 난 풍경 떨어진다 이거 걸어 어? 왜 느낌이 와 건너뛰기도 엔터 스페이스 표시가 있어요 따라가서 하면 돼 플레이 에이 쥬형 때문에 기대치가 지금 쥬형 때문에 걸 수 있는 포인트가 없대 플레이 에이 뒤로 아니 날 믿었어야지 그냥 눌러도 돼 지금 플레이 버텐도 못 찾는 아니 플레이 눌렀더니 돈 잘 거세요 자 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지금 누군가한테 빨린거야 어디로 간거지 없어진건 아니야 누군가 먹었어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누가 먹었어 지금 조용히 있는거야 먹은 애들은 조용히 있는거야 지금 잃은 애만 막 다 꼬았다고 조용히 먹어가서 웃고 있는 애들이 좋아좋아 좋아 여긴 역배야 여긴 역배야 형 덕분에 포인트가 3배로 늘었다고 근데 지금 뭘 거는거야 포인트 여기 형의 성공 실패에다가 지금 걸고 있어요 포인트를 걸 수가 있어 시청하면 포인트가 나와요 그게 뭘로 할 수 있는건 없는데 그냥 재미로 걸고 보면 재밌어 이걸로 근데 뭐 이런거 살 수 있어요 이모티콘 같은거 어 중세 장애물 코스 43만 포인트였는데 17포인트 남았어 너가 그냥 여기서 계속 헤매다가 못 들어간거 아니야 아 저거 어려워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포의 저 회전구간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나이도가 있어 점점 바닥에 구멍도 조심하세요 오케이 이 두가지를 신경써야 됩니다 오잉 여기 어젯습니다 정말 화가나요 오 ц practiced 우우이 어 sank 오케이 한번iera thế ault 여기 어젯습니다 진짜 흐흫 여기서 있던 Dust 여기가 빨라 스피드가 라떼 아하 알았어 알아서 이거 다시 한번 붙어 아 여기서부터야? 아냐text한거에요 저장된건 베크루 알았어 알아봐 나 지금 완벽하게 알았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하아하 알았지? 나 알았지? 알았지? 알아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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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았어 나 더 알았어 더 알았어 더 알았어 고이론이 고개를 드는데요 고이론이 야 여기 어렵다니까 더 알았어 더 알았어 나 더 알아버렸어 점점 알고 있어 고이론이 고개를 진짜 갑자기 잘합니다 점점 알아가 예스 나한테 어렵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도 어렵다는 거야 아 그쵸 저건 어쩔 수 없어 계산하기에는 힘들고 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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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까 여기까지는 갔어 호민이형도 갔다고 바닥구멍도 조심하시구요 야쓰 오케이 좋아 요거 좋아 오케이 자자자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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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오케이 넘어갔어 11자리 앞에 대충 보이는 것만 11명 넘어요 아홉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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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오기 역주행 역주행 정주행 역주행 백패스 아 오케이 아 두 명 내맞는데요 두 명 두 명 두 명 손을 들고 있어요 두 명 자 한 명 아 진짜 예받겠다 이거 안타깝게도 김뿡 작가님 1라운드 광탈하셨습니다 자 못하시면 키보드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못하셨기 때문에 네 주호미 작가님으로 아냐 이벤틱 장비 아 제가 너무 아 실력 한번 보여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벽 느끼실 텐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나 벽 좀 느껴보자 아 벽 느낌 좀 그런데 나 미안한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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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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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제가 두 판 통과했나요 세 판? 아까 세 판 통과했죠? 그룹부가 왜 있어? 네? 그럼 오늘 최고 기록은 저죠 어쨌든 세 판 통과하기 네? 세 판 통과하기? 네 오늘 최고 기록은 어쨌든 저죠? 형 세 판 통과 못했어 두 판 통과했죠 세 판 통과했죠 세 판 통과했어 세 판 세 판 통과했어 세 판? 음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라까지 갔어 사라 4라운드 가시면 일부러 그럼 일부러 떨어지지마요? 아 돌면서 아까 일부러 떨어졌는데 4라운드까지 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주펄의 벽을 넘어라 아휴 주펄의 벽을 넘어야 자 자 가자 변건하 태극전사 변건하 아니 4라운드에 진출한 주펄에을시다 나처럼 사시오 태극전사 침착맨에 이번 라운드 1등하겠습니다 60명 중에 1등 예고 1등 예고 1등 어려워 나태지옥이 지금 몇개가 헷갈려있는거야 왜 이렇게 바람개비가 많아 뭔데 쉬워 쉬워 아싸 개같이 쉽고 자 갑시다 마인드를 쉽게 가야돼 멀리서 오는것까지 생각을 해야돼요 자 나태지옥 쳐줘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거야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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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딱 보안 이런거 해주는거에요 여기로 올라가야돼 여기로 올라갔다가 아이고 아이고 저 쉬운걸 아이고 아이고 저 쉬운걸 아 잡는게 있네 아 잡는거 몰랐어 잡는거 몰랐고 오케 아 아주 쉬워요 자 이렇게 가서 침착하게 하면되요 하이파이브 한거죠 올라가면서 빠르게 쌩 자 올라가서 이쪽으로 여기는 위험있어 프로펠라 아이고 프로펠라의 위험 자 봐봐요 마의 구간이다 나태지옥 연속되는 나태지옥 뽁 막혀 뽁 뽁 자 이렇게 점프점프 자 지금 건너면 안되는데 안되지 안되지 아이고 아이고 쫄아가지고 나태지옥 나태지옥 빙빙 돌아가는 아하 아 스페이스 히프트 시프트 아하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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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벽 벽 벽 아하하 파울 빙빙 돌아가고 나태지옥 아이고 빨리 가야지 뭐해 가야지 가야지 슬라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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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내가 일부러 떨으려고 웃기려고 했는데 안되네 사람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떨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분좋게 하려고 재밌었어 재밌었어 슬라이딩 애들이 개못하네 보니까 아무튼 요렇게 하는거에요 제가 하는거 보시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쉬워요 어렵게 보이겠지만은 이 맵 자체가 좀 어려워요 알았어요 진땀승 목말라요? 물 많이 드세요 슬 많이 드세요 이게 다 컴퓨터가 아니에요 다 사람이 하는거거든요 이게 어렵다는거야 땀을 얼마나 흘렸길래 급수분보충 진짜로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위기를 만들고 자기가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엔더테인먼트를 완성시킨다 바로 하면서 재미없기 때문에 알았어요 쉽게만 깨면 재미없어 빙고 재미없어 빙고 자 이렇게 하는겁니다 침착맨의 엔터테인먼트를 잘 지켜보세요 첫번째 어찌됐든 통과 두번째 너무 쉽죠 자 엔터테인먼트 다음 나의 엔터테인먼트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는 자 공개됩니다 자 시소에요 아 여기 제가 아주 훌륭하게 했던 시소 잘했어 균형 잡는걸 좋아해요 제거랑 비교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천칭주안이니까 천칭주안에 유리한 맵이라고 봐야죠 폴가이지라고 되어있는대로 도착하면 시소 균형감각 남들이 가는것도 잘 보면서 가야돼 이게 균형감각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내 X대로 가면 안되 이게 남들이 많이가는곳으로 가야돼 많이가는곳으로 자 많이가는곳으로 자 많이가는곳으로 많이가는곳으로 오케이 나 많이가는곳으로 이게 왜이렇게 태극무늬가 많아 당국인일인가 태극무늬 많이가는곳으로 많이가는곳으로 어렵지않아요 많이가는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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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너무 쉽죠 자 이렇게가지고 슬라이딩할 필요없어요 그냥가면 되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은곳으로 올라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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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보여주는곳으로 가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서 사람들이 많은곳으로 가야되니까 아까 점프안하고 했던 판단 섹시했고 미친판단 점프에 스트라이딩 다섯번째로 통과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실까봐 일부러 못했는데 이번엔 제가 실력을 보여드려야기 때문에 어쩔수없지만 신경써볼결과 나쁘지않았죠? 섹시했죠 강동구의 섹시가 지금 처음에는 대단한플레이 아주잘봤습니다 나이스샷 일부러 못했다는 얘기를 굳이 안붙여도 되는데 일부러기에다가 붙인가봐 일부러 못했던거 이번엔 저희 위기를 연출 안했어 다른맛 평양냉면맛 아까는 함흥냉면맛 평양냉면 이번에는 뭐 원하세요 이번엔 매운맛 남도매운맛 알싸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선 앞에서 일부러 희망고문하는 플레이어도 있는거에요 아주좋습니다 두명 남았습니다 기다리고있죠 지금 뭐 보면 기다리고있어요 아 여의받기할려고 인성질 일부러 희망 한명 통과시키고 올 때쯤에 들어가는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게임이 끝 아주 깔끔하게 마지막에 들어오기 직전에 들어오면 진짜 개여의받겠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음 메뉴는 지진다 독가스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일부러 일부러 1라운드에 위기를 연출했는데 거기서 혹시나 나도 모래주머니 이제 떼고 할게 희망고문을 제가 본의아니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리도록 바로가 들어가겠습니다 주퍼나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지금 장면은 3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을까 빙탕후드 대작전이구요 우당탕탕퍼레이드 자 위에서 껌이 흐르죠 아까 이거 뭐 했던거죠 아주 쉽습니다 나쁘잖아요 아 쉽지않아보이는데 여기는 3라운드부터는 장난아닙니다 여기서 손을 밀어서 썩어뜨릴 수도 있고 또 껌이 있고 띵띵띵띵띵 0차 1등이 될 필요없어 1등이 될 필요없어 욕심쟁이 바람길 서로 욕심 부르면 못 지나가는 바람길입니다 오케이 잘 가고있어요 대세를 따라가면서 쏙쏙쏙 쏙쏙 쏙쏙 기다렸다가 열어줘 달려가면서 나쁘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여기 지나가고 저기 지나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당고를 지나 여기서 만나서 당고를 뚱뚱뚱뚱뚱이 있네 기다렸다가 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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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서 아 저게 마카롱 같은건가? 네 당고 당고네 당고 뭐야 6등 통과 깔끔하게 해주면서 진창을 아주 깔끔하게 회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노잼으로 6등 들어가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변건아 너 왜이렇게 빨리 들어갔어? 죄송합니다 신났어 아주 그냥 화나네 이 정도면 돼야 게임 스트리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발전했네 많이 발전이야 많이 발전했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침착말리 도전 기대가 되실 텐데요 기대가 되실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갔었나요? 제가 여기까지 왔었죠 제가 여기까지는 깼었죠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아까 3분의 1까지였으니까 여기까지는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뻥이요 뻥이요 대포를 피해서 슬라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저도 처음 하는 맵인데 한번 해보도록 처음 했다는 건 뭐야 알겠습니다 처음 했다는 건 중요한 약간 약을 뿌리는 거? 보여주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쇼앤 쇼앤 오징어 게임 둘 다리 비슷한 건데 지금 보니까 균형 잡는 거 같죠? 균형 잡는 건데 대포 날라올 때 대포에 맞춰서 균형 잡는 거 같아 그쵸 아아 두 개가 떠오르고 여덟 명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덟 명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덟 명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야야야야야야 이게 뭐야? 자석인데? 뭐야? 아 이거? 아 아 한 번 보죠 한 번 보죠 한 번 보죠 한 번 보죠 자석 아 자석은 상관없네 그냥 날라오는 거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 날라오는 거 피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아 다 여기서 다 다들 여기까지네 아 근데 인정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요거 못하는 거는 인정 뭐 처음 하는 맵이라니까 깔끔하게 인정할 거 인정해 알았어 그쵸? 그래야지 이제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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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바로 플레이를 했는데 뒤에서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떤 분이 하실 거죠? 잘할게요 기순 작가님이? 아 부담스러우실 텐데 저 계속 그동안 요거를 끼고 있었는데 고무줄 풀 건데 아 아 약간 조금 요거 고무줄 끼면서 약간 좀 이제 일부러 약간 머리 주머니 차고 한 거 했는데 아니 저거를 푸시면 될 핑계가 없으신데 아 지금 고무줄 풀옵니다 한해 죄 봉인의 죄 이제 봉인 해제 defining 좀 뒤졌습니다 뒤졌다 돈까스 갑니다 뒤졌다 돈까스 하나 주문 들어왔습니다 뒤졌습니다 Él 이제 왼손에 F가 통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아 이제 이제서야 이제 like 감각이 돌아오믄다 감각 플레이 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풍 작가님 손에 흑염령이 날뛰기 준비됐나요? 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속보기 Ti춘 어떻다? 주인을 보는 흑염룡? 진정해. 숙지야. 날 뛰고 있어. 숙주를 공격하지마. 너도 죽어. 흑염룡 잘 진압을 했고 세상에 나쁜 흑염룡은 없다고 생각했고 흑염룡을 왼손에 흑염룡을 이용해서 이번 1라운드 깔끔하게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흑염룡을 해방한 김풍 작가님의 내가 오늘 해방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아 이런 해방할 줄 몰랐어요.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3년만에 해방시켰는데 이 맵은 나름 좀 힘든 맵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실지가 좀 관건이죠. 이게 한번 꺾입니다. 신납니다. 벌써 신납니다. 신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무조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향 따라가면 돼요. 남들 가는 거 꼭 따라가면 됩니다. 신나요. 신난다. 신난다. 신나요. 아하 떨어져도 떨어져도 일부러. 전략적으로 떨어졌다. 떨어졌다. 오케이 일부러. 비탕으로 조심하시고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엔 욕심부릴 필요가 없어. 지나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기분 좋아.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아하. 점프 점프. 깔끔하다 깔끔해. 깔끔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해머가 밀어줄 수 있도록. 영리하게 나고. 아하. 해머. 좋아 좋아. 딱 좋아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프로브. 프로브. 이거 흑염룡. 흑염룡. 흑염룡이 몇 퍼센트 했나요? 흑염룡이 사실 거의 한 건 없어. 사실은. 아직 안 했어. 아직 개인만 했어. 사실 아직까지 흑염룡을 길들이는 중입니다. 아 길들이는 중. 아 길들이는 중이어가지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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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독번사함. 지금부터 지독번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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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방금은 김풍 작가님 100% 힘으로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흑염룡이 방해를 무릅쓰고 하신 거네요? 오히려 120% 사실상 약간 조금. 아직까지 약간 힘들어. 지금 흑염룡을 하기가. 다시 묶어버릴까 그냥. 흑염룡한테 빨리 좀 협조를 해야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다고 좀. 오케이 오케이. 말 좀 들어. 알았지? 오케이. 자 이겨내야 됩니다. 흑염룡. 자 다음. 다음 뭐죠? 장소는. 지금 선정에 고심하고 있죠? 어. 다음은 스카이라인 장애물 보스입니다. 이건 뭐. 재밌겠다 이거야. 이건 저도 안 해봤어요. 이건 약간 턴테이블. 턴테이블 같은 거. 저도 안 해봤는데. 결승선은 가는 거니 어쨌든 간에 이것도. 남들 하는 거 따라하면. 이거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투표. 그런 것이. 그런 것일수록 나를. 자를 더 자극하죠. 그리고 위기 순간에 뭐 흑염룡에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졌습니다. 어우 복잡해. 어어어어. 지금 흑염룡. 어어어어. 핀벌드. 해야 돼. 해야 돼. 자자자. 가자. 자. 앞으로 가요. 일단 가. 일단 가봐. 오케이. 어. 용기내서. 어. 뭐지?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계속 눌러. 점프했는데. 연타 연타 연타.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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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우주같은 곳이야. 우주같아. 우주같아. 어허. 부딪치고 떨어지면 안되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했소 이했소. 어. 토성이 막 날라니.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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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륵. 약간 그 슈퍼마저 물맵이네. 오케이. 아 여기 약간 핀벌 컨셉인가. 그러네. 아래 막 핀벌드 있잖아. 밟으면 뭐죠. 어. 오. 좋아요. 좋아 어! 오케이! 휴겅렴리 stickers wp 거기를자 ㅋㅋㅋㅋㅋㅋㅋ 흑염령 도와줘 흑염령 도와줘 흑염령 가자 흑염령 너야 너너너너 가자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해도 돼 미리 할 필요는 없어 자 가고 방탈출게임 돈 안내고 방탈출게임하는거 반정 오케이 오 오케이 아 부딪히면 안돼 정장이야 뭐야 오케이 거미줄 거미줄 신난다 즐기고있어 애너분이 하고있을 뿐이야 신본을 이용해서 탄력을 이용해서 왼쪽 자 왼쪽으로 가야지 아라씨 아래 이거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당황했네 당황했어 당황했어 오히려 모두가 처음인게 나한테는 유리하네 나도 처음이니까 오히려 다 어렵다면 나한테는 오히려 유별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라고 몸으로 실력으로 결과로 아잠깐 야야야야야 알았어 알았어 이러지마 곤란해 곤란해 숙주가 죽으면 너도 죽어 좀만 알았어 잘한거 알았어 밀어밀어도 몇마리 더 주시죠 칭찬해달라고 칭찬해달라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달라고 아 이 새끼 아 안되겠네 자 세끼요 야 21명 남았습니다 아 21명 여기 우리까지 똑같아 지금 그러네 그러네 3단계 아니야? 3단계 가는거죠 3단계 갑니다 나는 4단계 우리는 4단계에서 죽었고 4단계에서 죽었죠 3단계 가는거죠 여기 성공하면 우리형은 동급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거의 3단계랑 비슷한데 아 여기서 떨어져는게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그쵸 왜냐면 도착을 더 많이 안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스테이지가 건너뛸 수도 있어 근데 지금 3분의 1이 남았잖아요 우리랑 비슷하다고 어 이거다 이거다 너가 여기서 이거 야 야 이거 나라면 X버튼을 이용해 나라면 저거 슬라이딩이거든요 이걸 해낸다면 김풍 작가님은 비로소 저를 넘어섰다고 여기서 X버튼을 이용해야되네 왜 X야 엎드려서 피하거든요 원래 포타나 칼때는 엎드려야되거든요 엎드려야지 엎드려 엎드려 X X 엎드려 잘피해 엎드려야죠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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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점프는 안쓰는게 좋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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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ает е읎 6명, 6명! 저 아래떨어 2억명 버텨 3명, 3명 5명 떨어지면 끝이야 5명 앞으로 5명 버텨보겄 버텨보겄 시간이 너무가면 다 통과시켜줄 수도 있어요 엎뚤서 엎뚤서 어 왕건이 왕건이야 코코코 오 크다 이거 크다 스티커가 붙어있어 진짜로 리얼하게 스티커 붙어있어야 더 리얼해 잘 피하고 아 근데 아무도 안떨어져 세명밖에 안떨어져 시간이 지나서 그냥 통과 절대 통과 아 그러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내가 한 대기 넘어간거잖아 심청맨의 벽을 지금 넘은거 아닙니까 넘어왔어 넘어왔어 흑염룡과 흑염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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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나 오늘 진짜 풀까 말까 했어 풀게 잘했습니다 흑염룡 신났어요 1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김풍 작가님 1등을 할 수도 있어요 흑염룡이 지금 흑염룡 신났어 날아오는 과일 피해자 결승전에 가야되요 대포에 강하기 때문에 과일에 강하기 때문에 식재료에 강한 요리나 김풍 같은 이건 너무 단순한데 너무 단순해 과일 대포를 피해서도 대포 피해서 대포는 내가 전문이지 대포 전문가입니다 여기는 엎드리기 잘 이용하는게 좋은거 같아 엎드리기를 과일이 막 미친듯이 날아가요 바닥에 떨어지면 끝이에요 자 점프하지마 어어 뒤가 짧아지네 컨베어벨트가 있어서 뒤를 보지마 뒤를 보지마 슬라이딩하면 경직있어가지고 최대한 안하는게 나을거 같아 그렇지 경직있어서 맞아서 날아갈거 같으면 하는게 나을거 같아 점프해야되 오케오케 아 나쁘지않아 열한명만 들어갈수있습니다 오 좋아좋아 오 잘펴는데 아아 요정도괜찮아 점프점프 아 눌렀는데 흑염룡 아 점프는 흑염룡이 아 오른쪽은 김풍 작가님이었어 왼쪽이 흑염룡인데 염룡아 염룡아 니가 조종을 더 잘해야된다 어 풍이형 지금 패급이야 염룡아 니가 조종을 더 잘해서 뛸 상황을 만들지마 좋아 좋아 어 다왔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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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나왔어 세명 안내 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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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쁘지않았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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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대통령 다시 흑염룡은 봉인하도록 할게요 봉인하세요 봉인하세요 아ếu 영 boleh 아우 서 struggles 정말 잘 싸웠어. 통과물 아니었으면 통과했을 것 같은데 그니까 지금 현재 1등은 김풍 작가님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7명 남았을 때까지 하셨기 때문에 18명인가? 17명 남았을 때까지 하셨기 때문에 1등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주홍민 작가님 도전? 아니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딱 깔끔하게? 예 예 패배 인정? 인정하겠어요? 패배 인정? 예 풍 및 펄? 흑 및 펄이겠죠. 아! 흑영용 흑영용 밑에 펄이다. 나한테는 아니다. 흑영한테는 아니고 흑영용 숙주니까 결국 관리자가 풍영이니까 풍 및 펄 아니에요?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인정하셨습니다. 잘할 수 있네요. 사실 제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흑영용이 다 했다고 봅니다. 흑영용이 흑영용이 다 했다고? 흑 및 펄 흑 및 펄 흑 및 펄 흑 및 펄 흑 및 펄 흑 및 펄 됐습니다. 됐습니다. 잘할 수 있네요. 진짜 훌륭한 게임이네요. 이거 비싸게 팔릴만 하네. 자기도 모르게 몰입하게 되죠. 몰입한다. 처음엔 사실 뜨뜨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하다보면 몰입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물리엔진이야. 묶인 물리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거 재미있어요. 더더군다나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네. 아무것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으읍 흑